감사합니다. 정우주공현님, 구현웅님, 퀵0310Q님 반갑습니다. 치우와파님 새로운 사업을 시작... 어... 뭐 힘든 여정이 될 수도 있고 뭐 되게 잘 될 수도 있고 그죠? 걱정이 많으실 텐데 그냥 그... 잘하실... 잘하실 겁니다. 파이팅! 파이팅! 부럽습니다. 근데 뭔가 이 사업 하시는 분들 보면 뭔가 그런...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애. 황태영 반갑어. 코스피 상장까지... 아 좋죠? 코스피 상장까지... 전지훈님 반갑습니다. 김창기훈님... 혹시 코스피 상장까지 가면은 저... 혹시 자리 한자리... 낙하산... 됩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이제 도망간다. 퀄끄덕 퀄끄덕 어어어 뭐야 뭔데 아이씨 팔팍았는데 이제 마이콜 이제 마이콜 이제 마이콜 아니 이제 마이콜 엘이 배고프로 나 윽 네가 잊어버린 내 사례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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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이제 내 본진이네? 예! 오케오케 아 근데 이거 지금 우리가 방심할 때가 아니야 지금 이게 아 그 배치치긴 아.... 음... 남자리 여보세요 너 너네네 난 딱 견제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 이제 대상 안만들겠어 테라 안반이 큰거 같은데 그래 이거 아직 모른다 이거 물량으로서 뭐 할 수 있는게 없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와 굉장히 나오나 오케이잉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처절하다 게이밍 오케이잉 아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일단 일부 피한거 아니죠 아 순간 저게 우리편 건데 상대 걸로 보이더라고 쏘리 쏘리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잠시만요 우리도 미치고 노력이 큰일을 받았죠 ready for battle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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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합니다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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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울을 한번 위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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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겠는걸 오케 붙이면 다시 피값! 오케, 힐올 버그도 실력입니다 저도 한 번씩 쓰거든요 버그 피값! 피값! 오오! 본이 왜 이렇게 잘 모이지? 형 팀을 실력 치냐구요? 그러게 말입니다 버그 좀 쓰지 마요 버그를 써! 저는 피값을 밟고 저 피값을 밟고 저 피값을 밟고 또실이 피값이 뭐지? 아 초고래 너무 당했네 내가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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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견주가 왜 이렇게 안되지? 혼자 잘 보이네 뭐 뽑는 게 없으니 뭐 사이즈 바뀌었네 와, 끝까지 할 수 있겠다 아켐, 막켐 할까요? 아시, 아시, 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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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